오늘은 The Answer라는 책을 가지고 폭등 뒤에 반드시 폭락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뉴욕 주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스펙이 정말 대단합니다. 월스트리트 해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고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와튼스쿨 졸업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사관 고등학교죠. 민사고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현재 유튜브 뉴욕주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조금 이분의 자전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가 들어있어서 오늘은 그 투자에 대한 내용 중 하나를 뽑아서 제가 폭등 뒤에 반드시 폭락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변동성이 심한 장일수록 펀더멘터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와 시장 가격의 계리가 커진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심한 그 격차가 큰 시장일수록 펀더멘터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와 시장의 가격이 계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치가 만원인데 변동성이 심하면 가격이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의 계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의 계리는 크게 두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두 가지 심리적 요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보편적인 얘기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해서 가격과 가치의 계리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격과 가치의 계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조금 미래를 전망하는 부분이라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 적용을 해본 거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계리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 가지 큰 요소가 존재한다고 뉴욕 주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요소는 시장 참여자들 다수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주식 투자 하시죠? 부수한 투자 하시죠? 그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는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주식에 내가 한번 사보고 부동산에 한번 사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를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사람인데 그냥 이제 그런 자산 같은 거를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매우 민감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투자들은 냉철하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덜 민감하고 덜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민감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심리작용에는 제어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좋을 때 사람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긍정론에 사로잡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산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가격 상승에 막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 이 시기가 미국에서 그런 시기였다고 뉴욕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크레딧 쓰나미였다. 시장에는 신용과 유동성이 넘쳐놨고요. 그것이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상황이 좋을 때 사람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긍정론에 사로잡힌다. 이 문구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다 끝나가는데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시작되기 전 가격에 비해서 2배 이상 아파트들이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2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저평가 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부 다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조금 부정론이 생기겠죠.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불폐신하였습니다. 정말. 서울의 아파트는 다 올라가고 지방의 아파트도 올라간다. 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신 전문관들 계시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서울의 부동산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없는 긍정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공급량이 지금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불과 좀 한 달? 한 달 남짓이 돼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암튼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정한 시장이 막 상승할 때는 이게 막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막연한 환상이 갇힌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작용에는 제어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고 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산가격의 상승이 더욱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버블에 올라타 있을 때 뭔가 나만 이 버블에서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이것만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개념이 그거죠. 벼락거지. 집을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집을 사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다 부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정말. 남들이 버블에 올라타 있을 때 나만 빠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상황을 지켜야 하는 패배자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다 몇 년 동안 느꼈던 감정이죠. 그래서 이 버블에 동승하게 되면 가치, 투자의 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그냥 사면 움직은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냐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10억에 사도 5억짜리 아파트에서 10억에 사도 11억에 팔면 된다. 이런 논리가 막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이 버블의 시대. 그래서 모두가 버블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몇몇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동산 버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정보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버블은 깨져서는 안 된다고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 몇몇 부동산 투자분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버블 시기에 나타나는 전연적인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블 시기가 지속되는 동안 투자자들은 현명하게 투자했다고 믿고 낙관적 자기 변향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위기가 올 테니까 정부가 이걸 그대로 냅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 자기 변향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연적으로 버블에 나타나는 심리들이다. 두 번째 요소는 시장의 위기가 닫혔을 때 리스크의 실제 크기와 사람들의 반응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장의 위기가 닫혔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10% 하락하는 그 정도의 반응이 크게 오는 게 아니고 50%, 100%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상승장애 어떠한 이유로든 제동이 걸리면 그 시점을 변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들 지방의 아파트들 미분양 나오고 약간 상승이 주춤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제동이 걸린 거죠. 지금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는데 한동안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어떤 이유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 시점으로 변국점을 해서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달라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문가도 요즘 있죠.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향후 3년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갑자기 부정적으로 한동안 아파트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한동안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 전문가가 했던 말을 믿고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80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시장은 불안과 패닉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과 패닉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어떡하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게 시작하죠. 거래량이 훅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정적으로 올라갈 것에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했는데 심리가 바뀐 거예요. 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려던 사람들 아파트 사려던 사람들도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변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나빠지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는 이제 패닉셀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파트 상승장 지난 5년 동안에 상승장 시기 동안 다 패닉바잉 했잖아요. 영끌에서 막 사고 막 뭐 신용대출 뭐 부동산 대출 이것저것 다 해서 사가지고 무조건 사는 사면 돈 번다 이런 패닉바잉 이 나타났던 그 심리가 반대로 패닉셀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갖고 있던 보유 자산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시장에 적용시켜 보면 사람들이 단순히 어? 가격이 떨어지네? 이 이유만으로 갑자기 너둔 나도 아파트를 팔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인데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짧은 주기로 말이죠. 네덜란드 튤립 버블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부동산 버블 등 역사적으로 계속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급격한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의 꺼짐 그래서 하락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폭등 뒤에는 반드시 폭락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정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게 한동안 계속 갈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도 지금 뭐 3000포인트 넘었던 게 2700까지 갑자기 훅 떨어졌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장도 없고요. 반대로 영원히 빠지는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등 뒤에는 반드시 폭락이 수반한다. 여기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고개가 정상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똑같은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계속 돌아왔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폭등 뒤에 반드시 폭락이 오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자가 아니다. 두 번째 시장의 위기가 닫혔을 때 실제 크기와 사람들이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 부동산 상승장을 놓치셨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내가 이걸 지금 사서 벼락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등 뒤에는 폭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순환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 불펫이나 얘기하지만 정말 30% 40% 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빠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앤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뉴욕 주민의 이야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해치폰드 트레이더니까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몇 번 더 책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